음악 먼저 전문대 교육 남성희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남도노국대학교 황룡입니다 김종환 총장님 이하 모든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대표로서 더 잘하라고 하는 상으로 알고 점염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7년 이상 재직하면서 미디어센터 소장, 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산업협력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자우명은 알차게 일하고 참되게 살면 나라 사랑하자입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주역이 될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